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계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 차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제2의 권한의 행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오죽했으면 북한의 신흥 부자들인 돈주들까지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WTR 내부혁명조직들이 보내온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북한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앞으로도 북한의 이 식량난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가 제고가 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영원한 미중유예 문제이다 해결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제가 올해 3월달과 4월달에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핵심이 무엇겠습니까 당시에 북계 김정은이가 당 간부들에게 밥과 그러니까 옥수수 밥곽으로 바꿔라 주식을 흰쌀밥이 아니라 옥수수로 바꿔라라는 충격지심은 또한 북한의 주황장 간부들이 옥수수 밥을 해 먹는지 북한의 국가 보이성 또 호위총국의 염탐꾼들 그러니까 조사관들을 보내서 주황장 간부들 가족의 밥솥을 열어보고 흰쌀밥만 있으면 처벌을 했죠 간부들에게 옥수수를 모으라고 장려했던 김정은 당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다급한 김정은이가 우리 조선인민들의 주식은 이제는 쌀밥이 아니라 옥수수로 해야 한다라고 말 그대로 그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계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의 주식 쌀밥에서 옥수수 이제는 밀가루로 바꿔라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충격적인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점처럼 나아지지 않는 식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밀가루 증산과 분식 장려에 집중하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의 밀가루 이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얼마 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는 대로 나라의 농업 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밝혔다라고 당시에 북한 매체들이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북한의 상간 오지 함경 남북도와 또 평안 남북도에 밀 보리를 심으라고 얼마나 생난리를 쳤습니까 자 전통적으로 쌀밥 위주의 식단에서 식단에 익숙한 한민족의 식문화를 개선해 부족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통해 식량난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는 그리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선 작물 재배치를 통해 밀 재배치 그 밀을 재배하는 면적을 계속해서 늘리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계청 북한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밀 생산량은 2021년 8만 6천 톤 호밀이 6만 3천 톤 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89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셈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밀과 보리의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진 재배 방법의 보급과 농장의 밀농사 경험 축적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밥 대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북한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라는 노력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12월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인 평양 면허계에서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청류관 등 유명 식당과 민성식품, 금컵체역인종합식료공장, 릉나식료공장, 선웅식료공장을 비롯한 70여 개의 식당과 공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조촌중앙TV는 전시회 소식을 전하면서 햄버거, 호트도구, 핫도그죠 호트도구와 같은 다른 나라의 밀가루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 요리 명수들의 시범 출연도 입체를 띄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촌중앙TV는 버섯우동, 푸초새우소만두, 남새볶음국수, 와플, 딸기마리, 단설기, 파이죠 등 다양한 밀가루 제품들이 북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서는 아침이면 간단하게 빵을 먹곤 한다 라며 간편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며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라며 전시회에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밀가루 제품의 확산에 맞추어 밀가루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의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밀 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모든 도시, 군에서 밀 가공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조직 전개되고 있다라며 해주, 남포, 원산, 함흥, 평양 등의 밀가루 생산 공장이 확장 현대화를 했고 전국 200여 개 시, 군 양정 사업소에서도 밀 가공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정은희가 밀 농사 확대와 밀 가공 시설 확장을 지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감당할 만큼의 양을 생산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밀 재배 면적을 차츰 늘려가고 있지만 한 해에 330만 톤, 2020년 기준 넘는 밀을 수입하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증가하는 수요, 수요를 자체 생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수입하거나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 실제로 북한에서 밀가루 제품은 값비싼 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한탈북민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에서 밀가루를 공급받아 흔했지만 동국권 붕괴 후에는 러시아와 밀가루 교역에 경화 결제를 요구하면서 희귀해졌다라며 한국 남쪽에서는 싼 식재료지만 북쪽에서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과 밀가루로 식량난을 극복하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방의 도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쌀 1위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으로 2억 9천만 톤의 쌀을 생산해 북한이 쌀을 구입하거나 지연받는 주요 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들어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악화하면서 북한은 상반기에만 11만 4천 9백만 톤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중국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러시아는 밀가루 수출의 정주국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 시장의 20% 안팎을 점유하며 1위 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곡물을 거래하는 메이저 회사들이 러시아산 밀가루에서 손을 떼면서 판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환경은 싼 값에 러시아산 밀가루를 들여올 기회가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4월과 5월 크즈바스 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 각 1280만 톤, 1276만 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 발의 포탄을 밀 수출했다는 위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무기를 러시아는 북한의 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하바롭스쿠에 있는 저의 소식통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밀가루로 김정은을 핸들링하는 푸틴 대통령의 전략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저의 WTR 소식통이 정순상 TV, 정순상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김정은과 러시아 정부의 밀 충격 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월에도 몰래 하바롭스쿨을 통해 무기를 보냈다고 미국의 국무부가 밝힌 적이 있지요 김정은이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1차 무기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3월 달, 또 4월 달, 5월 달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기를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외신에 공개된 러시아의 밀가루 두 번이나 세 번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최소한 열 번 이상 러시아가 밤에 북한 김정은에게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신감을 얻고 북한 주민들의 주식, 옥수수가 아니라 밀가루로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닦달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국 육사상 주식을 옥수수에서 밀가루로 바꾼 김정은 자, 종합하자면 이거예요 김정은의 식량량이 얼마나 가혹스러우면 얼마나 지금 북한 내부가 힘들면 김정은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무기까지 팔아가며 밀가루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충격 거래의 본질은 그만큼 김정은의 내부가 매우 매우 식량난에 한심한 매일매일 헤쳐나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김정은이는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에는 쌀을, 러시아에게는 밀가루를 계속 뽑아낼 동맹으로 갈 곳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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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